한 번 더 왔어요, 어제 한 번 왔다 갔다가 지금 한 번 더 왔는데 봐도 봐도 너무 이뻐요. 제가 코스모스를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, 너무 예뻐. 그치? 너는 국화야? 엄마는 코스모스야. 이봐. 와, 너무 이뻐. 그치? 진짜 이쁘다. 이리 와봐. 우리 어저께 이 길 안 왔었잖아. 와, 여기 봐봐. 이쁘다. 이쁘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온다. 그 말이 없다. 그치?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.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. 이쁘다. 맛있어? 맛있어?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아쿠아 플라넷입니다. 이번 여행 목적지의 마지막 방문 코스가 될 것 같아요. 내일 일찍 저희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거라 오늘 여행을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은 끝! 되겠습니다. 오줌이 급하시군요. 알겠습니다. 오줌이 급하시군요! 시작! 내가 안 손을 고사 나 손을 고사 내가 죽는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는 신반던 파악과 마음껏 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람들의 눈빛이 내 빛이 나가게 나 아쉬운 일 내 대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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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